약속드린 대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 그냥 갈게. 요즘 초반 발음이 내가 잘 안 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 잊었니? 적어도 수능을 오래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시험 두 개가 6월 평가원, 그놈의 그 6평, 그리고 당연히 9평이겠다. 이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들아, 지금 되게 편해졌어. 무슨 말이냐면, 9평 난이도 한 이 정도 된다면, 6평 이 끝까지 왔잖아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사이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쉬워졌다고.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과연 이게 이쪽으로 좀 더 가까울지, 아니면 여기에 가까울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일부 가깝게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좀 대비하셔야 돼? 아무리 쉬웠다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다시 한 번 꺼내 먹을 때가 됐어. 그래서 6평에 이어서 제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기억이 많이 흐려졌을 때쯤에 유사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제 교재에 들어가 있던 문제, 혹은 제 교재 아니었었던 문제와 연관을 지으면서 짧게 제가 포인트 말씀드리는 짧은 특강이 될 거예요. 이거 6평 때도 제가 이 똑같은 특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뭐 9평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했는데 네, 이제예요. 이제. 목적은 다음 것 같아.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이쪽에 가까운 결로 나왔을 때는 어떤 걸 신경 써야지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짧게 포인트 말씀드릴 거고 비록 9월 평가원이 어렵진 않았지만 항상 내가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풀이에서의 기본 메인과 디테일 그게 항상 똑같아야 여기 나오든 여기 나오든 내가 똑같이 풀어낼 수 있으니까 에 대한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스 있는 분들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짧은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도 PDF로 첨부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기존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는 더더욱이나 강조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복습 효과가 매우 셀 거니까. 그리고 제 수업을 듣지 않았었던 분들도 혹시 이런 게 내가 좀 더 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패스 있는 분들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전에 했었던 문제들을 다시 재탕해서 포인트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또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서 들어라 라고 하기로는 내가 좀 미안해서 그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좀 미안함. 근데 어차피 패스 있는 분들은 들으나 안 들으나 어차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고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성은 간단해요. 9월 평가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릴 거고 길게 안 갈 겁니다. 긴 얘기는 제 해설각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유사기출 문제. 2021년 수능. 또 그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2010년 수능. 까지 하면서 제가 아마 교재에 다 거기다 적어놨을 거야, 여러분. 물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이 문제가 언제 나왔었는지에 대한 제 기존 교재의 출처까지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 기존 생분들은 아마 그 교재의 페이지 가시면 아 그때도 이랬었구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하고 저 바로 수업합니다. 수업은 어떻게 들으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네가 먼저 느껴야 되거든. 일단 9평 문제 다시 한번 제대로 풀어. 제대로 풀고. 그랬을 때 네가 답이 나오는 정확한 이유가 다음 문제에 야 너 뭐하냐? 다음 야 너 말 안 들어? 다음 문제에 남아있는 유사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섰을 때의 느낌이 어떤 게 비슷한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음 또 하나의 유사 문제의 기출을 푸셔보시고 아 아까랑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네. 라는 걸 먼저 느껴봐.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열어봐. 그러면 내가 얘들아 너네 이때나 지금이나 이때나 저때나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었어야 돼. 라는 말을 하겠지. 그게 너가 느껴졌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이놈을 잘 수능장에서 활용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치 얘들아? 네. 잘 활용하시기에는 제가 좀 짧게 짧게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볼 준비를 하고 계시죠.